지금 유설희는 현실이 형이 밖에서 목을 푸는 소리 노래가 좀 높아요 근데 저희 노래는 다 높아요 그래서 목을 풀어야 되는데 목을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고음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야? 어? 목 풀어야지? 알았어!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어! 너는 목이 상관했어! 목이 간 거 같아! 정말 솔직히 말하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저 정말로 보컬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컬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내가 우리 팀에 고음 맞이거든 그래서 항상 그 고음을 내가 하는데 갈수록 약간 높아지더라고 앨범 때마다 동의하시죠? 왜냐면 언니가 없는 동안 제가 잠시 도맡아 봤는데 혜린이가 막 근데 나는 안 되면 절대로 안 시켜 오늘 밤 떠날래 너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Oh baby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뭐 이런 부분이야 혜린야! 이거 내가 지금 키를 낮췄어 이거보다 한 두 키가 I love you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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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이거를 녹음 때는 어떻게 꾸역꾸역 하겠어 근데 나는 밤이고 낮이고 해야 되거든 이 노래를 그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clapping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